민주당 친명계 5선 안민석 의원이 오는 4월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. 안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억울하지만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. 안 의원은 불출마 결심을 독배를 삼키는 심정, 계파 갈등의 희생량에 빗대기도 했습니다. 안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이 전략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천에서 배제되자 지난 1일 재심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. 하나님의 설정의 경기 오산이 전략 중위와 공천에 재oue인 5명의 전주실을 통해 사회를 도전합니다. 2,1 당연히 관계가 hoşçom Kirchhofer 지정 condu지기 바랍니다. 1,2 당연히 관계가 더 신청해 줄 알 수 있습니다. 2,1 당연히 관계가 더 신청해 줄 알 수 있습니다. 주제들, 2,1 당연히 관계가가 더 신청해 줄 알 수 있습니다.